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오무정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팔레용고 형사 공인 노무사와 고소고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5도 6329 판결입니다. 팔레용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용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무죄 취지였는데 검사가 상고를 해서 유죄가 맞다라고 파기환송된 겁니다. 적용범정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3호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요게 이제 공인노무사의 직문데 이거 직무 범인을 넘어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였어요. 그런데 채불임금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사 대표가 공인노무사법 위반을 이유로 했을 때는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업무를 해주고 회사가 채불임금으로 고소를 당하면 회사 입장에 서서 회사 대표의 명의의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투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고소장도 작성해주고 고소사건의 답변서도 작성해준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노동 관련 형사사건, 이게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의 고소장과 답변서 작성이 공인노무사의 직무비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2015도 6329 판결인데 한 7년 동안 묵혀놨다가 이번에 성공한 거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건입니다. 대응은 뭐라고 하냐면 위반사실의 신고와 형사고소, 고발은 구별된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형사고소는, 고발은 신고하는 것은 구별된다. 따라서 고소고발자 작성은 법무사에게는 허용되지만 법무사는 고소고발자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셨지만 일반 행정사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무사라든지, 공인노무사, 여러가지 있어요. 유사 직역이 많이 있는데, 관세사 이런 사람들도 고소고발장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으로서의 절차와 수사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인 형사사건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의 고소고발은 형사속보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고 답변서 작성도 수사 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형사사건 관련한 고소고발이나 답변서, 의견서는 다 공인노무사법 위반이 되고, 결국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넘어서고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제외한 유사 법률지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이나 답변서 작성은 직문비가 안된다는 것을 밝힌 사건이고요. 문제는 형사사건의 전문성은 변호사들이 있고, 법무사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할 때는 과연 맞는지 여부를 또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형사사건이 갖는 수사 절차에 관한 여러 조력을 이런 공인노무사들이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면도 있지만 또 변호사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거는 정책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정책적으로 어디까지 해줄 거냐 말 거냐 여기까지 절차한 문제이고 다만 이 판례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나 이런 다른 유사 법률지격의 직무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